카운터 찾으니까 바로 게임을 어떻게 하는거고 이게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내가 쓰는 입장에서 쓰는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닌가? 이거면 약간 벨러랑 비슷한 효과를 낼거에요 센츄리온 아크실라 일단 중지는 잘못 던진게 맞고 미리 적어야 되니까 드링이야? 순간 저렇게 되는거 보고 나 드링 너무 많이 썼나봐 나 드링을 너무 많이 썼나봐요 팔랑크스 아.. 일단 봅시다 비결컨창 바로 까버리고 그걸로 해결되나? 해결이 되면은 다행이고 안되면은 뭐 끔찍한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거밖에 없다 다행이다 나오면 팔이고 바로 터진다 아 레드데몬즈 꺼내는거라 파괴되거나 저거지 그치? 비결 카운터 찾으니까 바로 게임 역할게 안 되고 이게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내가 쓰는 입장에서 쓰는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닌가?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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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이거면 되지 천배면은 일단 이거면 되지 어 이게 천배가 아니었다고? 왜 나한테 성공주고 지랄이야 왜 나한테 성공주고 난리야 니 천배랑 비슷해? 니 융합 찍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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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것 같더라 바이러스보다 일단 이게 먼저 발사해야 돼 일단 장벽 먼저 발사해야 돼서 히히 장벽 발사 그 와중에 세일엔 둘 다 터졌냐 아마 지금 가면 펄이 갈라나? 그냥 뮤즈부활 할 줄 아냐 당연히 망용 초콜라 초콜라 손으로 더북이 여기 있네 생각해보니까 다른 거 넣었냐? 다른 거 넣었어? 더북이 터지고 시작했어 스프라이트인가 혹시? 아 안 되구나 몰라 저 친구가 다른 거 안 넣었으면 이겼어 싱크로는 안 되고 싱크로는 안 되면 원턴이 안 나 다른 데 섞인 거 아니면 원턴이 안 나 그리고 정지 던졌어 정지하면 내가 아드부충해 성공 받으니까 바로 깡패치 타는 거 봐 후공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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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만 풀리면 깡패치 되는데 성공은 또 심하지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레드 리부트 때문에 넣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도움이 크게 되고 있어요 그건 맞아 덱에서 융합한다고 일단 융합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